일단 우리 첫 만남 언젠지 기억해? 이새끼가 속옷이 없대 낄낄낄 웃고 있는데 난 진짜 뭐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어 내가 여기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나 요캠이야 그룹은 언제 하시게요? 왜 안 와? 왜 안 오냐고 아니 지각은 좀 에바지 아니 니가 30분 늦었잖아요 저 기다렸어요 저는 8시에 왔습니다 근데 통화방에 들어온 건 니가 늦었잖아 일단 일단 와봐 캠핑 켜봐 아 내 얼굴 빨리 보고 싶어서? 아 또 지랄난다 채윤아 여튼 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인사 먼저 합시다 저희가 뭐 이제 합방은 거의 처음인데 얘랑 저랑 11년 친구예요 오늘 하루만 오늘 하루만 딱 여캠들 리액션 할 때 보면은 두 번째 룩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비밀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비밀을 폭로하려고 제가 각 잡고 11년 동안 이제 썰을 묵혀둔 다음에 왔습니다 니가 하나 풀 때 마다 제 주둥아리에서도 뭐가 나와요 계속 그쵸 예 조심합시다 다른 방송인들은 MSG를 존나 치잖아 어 근데 우리는 자체 검열을 좀 해야돼 어쨌든 뭐 짬 먼저 하자 그래 너 술 뭐야 나 소주지 내가 진짜 오랜만에 술을 먹거든 양주 얼음까지 등비를 해놨 제발 채훈아 깝치지 마 니가 뭔 양주야 소주 몇 도죠? 선생님? 17도 아 저 35도 나를 짝다니알 먹어가지고 아니 국밥 다 되셨네요 내가 얘랑 술을 먹어봤잖아 얘 정확히 소주 두 잔 먹으면 얼굴 시빨개져가지고 홍익인가 안돼 아 죄송한데 한 잔으로도 빨개지거든요 요즘은 늘었니 근데? 아 요즘 뭐 나 그냥 어마어마하지 지금은 한 세 잔? 근데 컨디 진짜 좋다 네 잔 그걸로? 소주로? 소주? 이걸로요? 미친놈이야 너 여기다가 마실 수 있어요? 야 그러면 그냥 이슬톡톡을 갖고 오지 그랬냐? 아니 그래도 가오가 있잖아 내가 혼자 먹으면 모르겠는데 어? 그래도 너방 시청자분들도 보고 하는데 이슬톡톡은 너무 그치 어 가오가 살아야 되긴 하지 일단 짠 야 트수로도 짠 어? 야 맛있는데? 야 오늘 큰일 나 너 진짜 큰일 같다 어떡하냐? 나 술이 다 알아 술이 맛있는데? 괜찮아 걱정하지마 내가 술 합방을 많이 해봤거든? 나는 상대 취하잖아? 버리고 튀어 그래서 썰 하나 하나 풀자면 얘랑 저랑 술을 먹은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생일인가 그랬어 생일인가 그래가지고 건대 쪽으로 갔단 말이야 내가 근데 얘가 가서 술을 한두 잔 먹고 얼굴이 존나 빨개진 거야 비틀거리면서 막 어 이 새끼 취한 거 같길래? 버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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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었습니다 뭐 마신 거 아니에요? 야 이게 찐친이죠 우리 애 친구들이 많았단 말이야 어차피 왜 지인들이 있으니까 내가 뭐 안 챙긴다고 누가 챙기겄지 그런 느낌 이게 진짜 친구지 취했다? 버리고 간다 야 근데 그 있잖아 막 남사친 여사친 어디까지 가나 하냐 막 그런 것도 있잖아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? 애초에 깻잎을 왜 떼줘 얘를? 그런 거 있잖아 막 남자친구와 친구가 있으면 남사친 여사친 뭐 할 때 어 뭐 얘랑은 뭐 받고 한방에 뭐 있어도 아무 아무 일 없어 애초에 한방에 없어 왜 있어? 서로 안 있어 어 없지 그래 이게 맞다니까 단둘이 여행을 왜 가 야 너는 더 늙었다 야 나 요즘 동원이라는 소리 들어 우리가 동갑이라는 게 안 믿긴다니까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동갑이야 이게? 니 사실은 내가 니보다 오빠지 너가 90120이잖아 어 내가 90120이거든? 어 우리가 딱 정확히 1년 차이야 근데 오빠 소리는 절대 안 들을 거야 평생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? 참호? 아 지랄적으로 욕받고 나간다 했어 아니 우리 둘 다 목 많이 상하긴 했다 우리 11년 전에는 되게 나 야 사람들이 안 믿는 게 있거든 내가 미성이었다는 걸 안 믿어 들려줘 그 있잖아 유튜브에 어 그래서 내가 표출 올려놨어 10년 전 목소리 아 진짜 그냥 다른 사람급인데? 응 맞아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거는 사전에 얘기 안 한 거였거든? 우리 첫인상 얘기해 볼래? 어 그러네 우리 서로 11년 동안 첫인상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 어 얘기한 적이 없어 일단 우리 첫 만남 언젠지 기억해? 대부도 아 아 그때 두 번째인가 세 번째였어요 아 그래? 첫 만남이 언제야? 내 기억에는?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 아버님도 처음 봤을 때야 내가 실제로 너랑 아버님이 대전에 살았어 그치? 그래서 우리가 그때 노래방 가고 컨저링 그때 보지 않았나? 영화 보지 않았나? 아 컨저링이 첫 만남이야? 어 우리 첫 만남에 컨저링을 봤어요 맞아요 아 그게 첫 만남이야 어 내가 괴성을 질렀어 진짜 굴을 안 치고 놀래키는 장면 장면마다 야! 야! 괴성을 계속 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옆에서 개초팔렸어요 진짜 야 근데 야 그거 네가 인증해 줄 수 있겠다 공포영화 안 무서워하는 거 아니 나는 얘가 더 무서웠던 게 내가 그래도 이제 좀 겁이 많고 공포영화를 못 보니까 내가 아마 가운데 앉았었을 거야 어 아 나는 나 본래느라 남신경 안 썼는데 옆에서 자꾸 누가 낄낄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어 내가 종나 쪼개지 근데 얘는 스크린을 안 보고 나 앨범에서 낄낄거리 웃고 있는데 난 진짜 뭐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어 얘 보면서 아니 비명 지를 때마다 존나 웃기잖아 아니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 내가 공포영화를 안무사하고 공포영화 보는 게 취미거든 안 믿더라고 내가 방송 11년 차인데 네가 11년 만에 인증을 해준 거야 그리고 난 첫인상 얘기하려고 했었던 건 나는 그게 첫인상인지 몰랐어 근데 왜냐면 네가 나한테 센 인상을 준 적이 있었어 우리가 같이 놀러 갔단 말이야 다 같이 어 맞아 어 놀러 갔는데 이 새끼가 속옷이 없대 그러니까 뭐냐면 풀이 있는 대부도의 패션이었어 아 맞아 맞아 제가 야간 같은 것도 하고 가면 죽고 했단 말이야 근데 풀이 나는 애초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방송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를 던져버린 거야 던져버렸어 그냥 생각도 못 하고 왔는데 물 들어갈 것도 아니니까 했는데 나를 던져버려가지고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젖었으니까 씻어야지 했는데 속옷을 안 가져왔네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얘기입니다 그거나 내꺼나 뭐가 달라? 똑같잖아 그래가지고 내 팬티를 줬어 아니 어 맞잖아 뭐라도 입으려고 주는데 너무 더러운 거야 뭘 더러워 이 새끼야 야 나는 내 속옷을 너한테 줬는데 내가 기분이 나쁘지 네가 왜 기분이 나빠? 어이가 없네 아니 그래가지고 줬는데 아니 애초에 진짜 구조상 남자 팬티를 입을 바에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 저 젖은 거 입을게요 하고 그냥 내가 여기 이렇게까지 해야돼? 야 나 요케미야 뭐 입을 수도 있지 아 근데 좀 더러웠어 아마 내 기억에는 네가 세 개라고 막 죽이는 했는데 어떻게 믿지? 싶어가지고 그냥 안 입었지 그래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누구봐 근데 너 내가 팬티 주면 더럽잖아 니 팬티는 나한테 안 맞지 아니 아니 잠깐만 엄마 어 어 나는 너 처음 봤을 때 나 중학교 때 약간 괴롭히던 일진 애들 바냥 어 아버님은 좀 순하게 생겼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화난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걸어오는 거야 야 무슨 시발까지는 안 했어요 시발까진 아닌데 저 얼굴이 시발 얼굴이 시발?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뭔데? 그 연어는 혹시 데코용으로 사신 건가요? 아갈 다이어터들은 음식만 보면 눈이 돌아가는데 저 같은 진짜 운동인들은 절제라는 걸 할 줄 알아요 절제 요즘 또 많이 찌긴 했어 내가 그때보다 많이 빠졌었거든 근데 요즘 좀 해이해져가지고 그래 졌다 뺐다 하는 거지 얘가 처음 봤을 때부터 이열굴이었어요 이열굴에서 정확히 살집이 좀 있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여대 푸지라고 놀렸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아니 지금 아니 지금 빠졌으니까 나도 나도 살집었잖아 아 그 근데 그건 맞긴 해 근데 이제 비스타끼는 아니었어 좀 난 여기서 살집이 있어서 좀 더 귀여웠지 한층 더 좀 더 어리고 좀 더 귀여운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가 나한테 돼지랄 거는 좀 아니었어 그치? 어 그래 알았어 네가 여대 푸지라는 그 이미지를 심어 놔가지고 내가 이제 방송에서 공개를 했을 때 사람들이 약간 배신감 늘었대 아 살이 더 찔 줄 알았대 어 되게 약간 이런 헤비급 챔피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말랐지 약간 좀 그런 인상이 있어서 그러니까 얘를 내가 시비를 안 놨는데 거의 열랑을 할 때마다 다이어트를 한대 살을 뺄 거래 오늘도 살을 뺄 거라 얘기를 하잖아 맨날 그 얘기를 해 옛날에는 가끔 통화도 하고 그랬단 말이야 통화잖아 뭘 존나 쿵척요 아니 쿵척이라냐 저한테 아니 아 정지할게요 여캠이시니까 여캠이시니까 정지할게요 존나 쫙쫙쫙쫙쫙대 그래가지고 뭘 먹는다고 물어봤어 빵을 먹고 있대 자기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밥 먹으면 안 된다고 빵을 처먹네 빵 밀가루인데 살 더 찌는 거 아냐 하니까 아니야 라면 먹고 뭐 밥 먹고 이런 거 보다 빵 먹는 게 나 하다가 갑자기 존나 쪼개 진짜 미친 여자처럼 개쪼개 진짜 쪼개는 게 아니라 빠개 막 깔깔깔깔깔깔 그래가지고 내가 드디어 미쳤나 술빵을 처먹었나 왜 그런 덴가 한 거 보니까 칼로리를 봤대 칼로리가 3000칼로리래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몇 년 전이거든요 얘 이름이 3000칼로리야 나한테 너 그래서 방에서 똑똑한 이미지는 아니지 아니야 똑똑한 이미지인데 내가 말했잖아 사전에 내 방 특수들에게 환상을 깨면은 바로 고소해버리겠다고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오케이 그런 느낌이야 약간 만인의 이상형 같은 그런 이미지 야 다행이다 술 먹을 때 얘기 안 해가지고 풍을 뻔했다 너도 썰풀거 있으면 풀어봐 너도 썰풀거? 아 근데 내가 풀면은 아 너가 앞으로 방송생활을 못할 거 같아가지고 지랄났네 또 아 근데 그거 하나 했다 얘는 그냥 좆진따였어요 너 만져봤어? 왜 만져 그거를 알고보면 제일 하남자야 제가 옛날에 얘랑 놀이공원을 간 적이 있어 분위기가 좋은 거야 맞아 우리 이거 까먹고 있었다 옛날에 너랑 아버님이 나 물린 거 알아? 멤버십 가입 아직도 안 하셨어요? 멤버십 가입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